형님하고 현민이하고 민경하고 같이 방송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저 한 번, 진짜 신입땀 한 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방송에서 하신 질문이 보조개 네 거야? 그래서... 원래부터 네 거냐고? 원래 네 거니? 네 거니? 아, 뭐예요? 너무 웃겨서... 그래도 그때 그것 때문에 볼량이 확보가 돼서 감사했어요. 저 선배님 다니시는 샵 중에... 선배님 샵 당이세요? 관리하는 일이야. 저 처음 알았어요. 그 스파요. 저 거기 다니거든요. 또 미장원 동네구나. 네, 저는 많이 뵀는데... 낚시털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형님, 여기는... 동림문? 네, 동림문. 옛날에는 이거 영원문이라고 그랬어요, 영원문. 그래서 청나라 사신들이 오면 여기서 영접을 했대요. 영접을 했는데 이거 1897년도에 우리 민족의 독립 정신을 살리자. 그렇게 해서 뜯어서 독립문으로 만든 거래. 아... 독립문으로? 독립문으로. 여기 현동아. 너 문 두개 남은 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영원문 있지? 옛날 거. 이거 덧붙어내고 새로 지었다고. 독립문으로. 이거 몇백년 된 거야? 그렇죠, 형님. 아, 진짜? 우리가 자신은 항상 역사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저 솔로로 독립했잖아. 아, 그러네요? 야, 오늘 독립집이네. 독립. 솔로로 독립한 거야. 야, 구르로 필요 없어. 독립이야. 너 서서가 독립하란 말이야. 인정은 독립이야. 그래서 형님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가정으로부터 독립. 그렇지. 가정으로부터의 독립. 가정으로부터의 독립. 원래. 이쪽으로 넘어가서 넘어가면 그 옛날 정동 MBC가 나와요. 아, 정동하고 여기도 다 깝깝나요? 깝깝지, 깝깝지. 예능 대부와 천하장사가 처음 만났던 정동 MBC.